안녕하세요. 함께 할수록 정답을 바꿔주는 정답 파악 정구입니다. 자, 우리 정답 모의고사 시즌 3 오리엔테이션을 할 건데 선생님이 강의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래서 자, 이런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빌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선생님이 시즌 1, 2, 3 그리고 파이널 올해 모의고사, 정답 모의고사하고 그 스구스, 스페셜 나이스 키스, 스구스 강의 그거를 만드면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올해 우리 출제진들을 전부 다 새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출제진들과 새로 구성된 출제진들과 처음 만들기 시작한 게 스구스였거든. 스구스, 그리고 시즌 1, 2, 3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자, 우리 새로운 출제진들과 만들고 있는데 만드면 선생님이 그랬어요. 문제가 너무 좋을 거라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얘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 학생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 풀어보고 아, 문제가 되게 좋구나. 친구한테 얘기하고 야, 괜찮아. 너도 풀어봐. 이러면서 이제 퍼져나가는 것 같아. 이게 스구스가 작년 테마특강, 작년 테마특강을 대체한 강의였죠. 테마특강은 이제 양쪽관계 중화반응 두 개만 다뤘는데 더 많은 주제를 다뤄주고 싶어서 아홉 개의 주제로 늘려서 스구스지, 얘가. 그래서 스구스 강의를 했는데 이 스구스 강의가요. 작년 테마특강 1년 매출이 있었겠죠. 작년 1년 테마특강 전체 매출을 지금 이제 8월인데 스구스가 벌써 수치를 내봤더니 작년 1년 매출을 이미 넘어서서 한 22%가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알아주는 것 같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 진짜 학생들이 이렇게 잘 아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즌 1 모의고사도요. 작년 1년 매출을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출시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보통 여름방학 이후부터 모의고사 많이 하는데 벌써 작년 1년 매출을 거의 따라잡는 걸 보고 아 진짜 학생들이 문제 풀어보고 느끼면 바로 이렇게 반응이 오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시즌 3 파이널 더 열심히 하려고. 시즌 2, 3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 이미. 자 그래서 이 시즌 3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 해볼 건데 시즌 2하고 시즌 3는 어차피 지금 6평을 반영해서 낸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비슷한데요. 시즌 2의 오리엔테이션과 거의 비슷한데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6평이 되게 달라졌었어요. 6평이 엄청 달라졌어. 이게 아마 그 화학 선택자가 슬픈 얘기지만 줄어서 그거에 대한 영향이었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난이도를 낮췄어요. 일단 양쪽관계 중화반응은 뭐 작년부터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킬러 배제 정책 때문에 양쪽관계 중화반응은 이미 난이도를 낮췄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쪽관계 중화반응이 맨 마지막에 있잖아. 그게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던 거야. 난이도를 낮추는 게 맨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2, 3 페이지를 조정하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였거든요. 실제로. 근데 6평을 보고 선생님이 아 확실하게 자각을 하셨구나. 자각을 하셨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2페이지, 3페이지가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일단 계산량이 많이 줄었어요. 계산량이 세 줄로 풀리던 게 한 줄로 풀려. 계산량이 확 줄었어. 계산 문제 자체도 지금 두세 문항 정도 줄인 데다가 그 계산이 들어가는 문제조차도 그 문제 안에서 계산량을 줄여놨더군요. 그리고 보기에도 손을 댔었는데 이것까지는 학생들도 잘 모를 거예요. 기니디 주문이 줄어버렸어요. 기니디 주문이. 기니디를 물어보는 거. 문제를 쫙 하고 나서 기역, 니은, 디근 다 판단해야 되잖아. 그러면 세 번 판단해야 되거든. 근데 그걸 단답형으로 바꿔버렸어.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미지수들이 있잖아. ABC가 예를 들어서 나왔다. 그러면 뭐 A 곱하기 B 나누기 B 나누기 C. 뭐 이건 얼마니. 그러면 기니디를 세 번 안 풀어도 그냥 푸는 과정에서 있는 값들 대입해서 답이 나오니까 그것도 시간이 줄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한 3, 4문제가 늘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2, 3페이지의 난이도 변화라든가 이런 기니디 형태가 없어진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문제들 그런 것도 우리가 연습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변화된 경향으로 만들어낸 게 시즌2, 시즌3입니다. 그래서 6평의 경향이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 선생님이 쉽다, 쉽다. 그래서 수능도 쉽게 나올 거다. 맞아. 그건 맞을 건데 우리가 너무 쉽게 대비하면 조금이라도 난이도가 높다고 느껴버리면 당황하거든.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높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경향으로 그리고 최근 물어보고 있는 스타일대로 다 새로 만들어서 작년에 썼던 문제는 한 문제도 안 씁니다. 다 새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스타일로 연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고 그래서 6평 보고 나서 선생님이 큰 결심을 했었어. 시즌2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정답 엔제와 정답 파이널 이 강의가 예정돼 있었죠. 작년 연간 커리에서 그랬는데 아, 이거보다는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이 정답 모의고사를 더 많이 만들어주자. 그래서 이 정답 모의고사를 10회분이나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강의를 새로 출시하지 않는 대신에 자, 10회분 추가해 드릴 거고요. 작년 정답 엔제 이것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엔제를 꼭 원하는 학생은 작년 엔제 들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에 추가된 10회의 정답 모의고사 하면 더 좋겠지 그래서 시즌1은 5회가 이미 나갔었고 시즌2, 시즌3 5회로 예정돼 있었지만 한 회분씩 늘려서 일단 6회, 6회 나갔고요. 자, 그래서 총 12회 시즌2, 3가 있고 그 다음에 9월 평가원이 끝나면 파이널 모의고사 이건 이제 작년 커리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추가했어요. 그래서 8회분 추가해서 총 10회분을 더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화된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하게 충분할 걸로 판단이 돼요. 자, 그리고 벌써 이제 뭐 Q&A 올라왔던데 파이널 언제 나옵니까? 이제 시즌3 출시하려고 그러는데 파이널은 언제 나와요? 아, 9월 중순에 나오겠죠.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9월 4일이 평가원이잖아. 그럼 9월 평가원까지 이제 6월과 9월을 우리가 다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올해 6월, 9월의 특징이 뭐였는지 거기에서 나왔던 좀 특이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을 반영해서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9월이 지나, 9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서 9월, 4월 평가원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출제팀하고 또 밤새일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구해서 며칠간 계속 연구해서 문제 만들고 거기서 만들고 그럼 편집해야 돼. 편집하고 그 다음에 인쇄하고 이러려면 정말 빨라도 9월 중순이에요. 그래서 9월 중순에 추석 연휴가 있어. 그래서 그 전후로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서둘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9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서 파이너면 나오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즌 3 그래서 6월 평가원까지 반영돼 있는 모의고사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문제가 퀄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1컷은 1컷 궁금하죠? 자 1컷 1컷은 아 40 이 정도로 마쳤어요. 6평의 컷은 얼마였죠? 48이었죠? 48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연습해놓으면 그런 문제들 컷이 이제 6평처럼 난이도로 나온다면 9월 수능 그렇게 나올 것으로 난 예상이 돼. 그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연습했을 때 아주 편하게 편하게 풀고 수능근 나오면서 씩 웃을 수 있을 거야. 쌤이랑 같이 웃을 수 있을 거야. 따라서 쉽게 대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난이도 신경을 쓴 거고요. 30분 동안 풀기가 정말 벅찰 거야. 되게 벅찰 거야. 대부분이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대부분 그럴 테니까 아 그 빡빡함을 느끼자. 시간의 압박을 느끼자. 그런 걸 경험하자 라는 걸로 생각하시고 점수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풀고 채점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게 중요해요. 복습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틀린 문제 하나하나 찍은 문제 있다면 그것까지 내 걸로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해설지도 굉장히 잘 되는 게 소문이 났더라고. 주례설 아니죠. 지금 오래부터. 주례설 아닙니다. 손글씨로 다 만들어놨어요. 표나 그림이나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1번 2번 하면서 차례대로 따라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손글씨도 그게 한 시간 두 배 걸리거든. 줄글씨를 쓰는 것보다 손글씨 해설이 훨씬 오래 걸려요. 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즌 1, 2, 3, 파이널까지 모두 다. 그래서 해설지 봐도 얘가 잘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읽어도 잘 안 되는 것도 있잖아. 분명히.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해설 강의 들으세요. 해설 강의 꼭 들으세요. 풀고 그냥 넘기지 말고 오 난 됐어. 넘기지 말고 푸는 습관 하나하나가 다를 수 있어요. 선생님 푸는 걸 봐봐. 푸는 걸 보면 어? 저게 또 빠를 것 같은데? 그러면 아 빠르구나. 감탄하고 넘어가면 안 돼. 내 걸로 만들어야지. 저걸 내 걸로 만들어야지. 아 저 풀이 방법이 괜찮네. 저걸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러라고 해설 강의 찍는 거니까. 선생님 해설 강의도 열심히 찍을 테니까 어 자기 걸로 다 뽑아가세요. 그러라고 찍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시즌3 자 6회본 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9월편 끝나고 9평 끝나고 파이널도 출시할 테니까 자 파이널까지 해서 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후회를 남기면 안 됩니다. 최선 다해서 우리 수능 끝나고 같이 웃을 수 있게 어 자 해보도록 하구요. 자 그럼 시즌3 6회본 음 하나씩 시간 정확하게 진짜 정확하게 30분 딱 타이머만 맞춰놓고 마킹까지야 어 마킹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30분이 딱 되게끔 그렇게 시간 연습까지 자 충분히 하시고 열심히 하시구요. 자 그러면 풀고 우리 시즌3 1회에서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